평범한 게 걱정이야? 걱정하지 마. 멋있어지는 거? 어렵지 않다? 평범 믿고 따라와. 같이 멋있어지자. 평범한 남자의 패션 이야기, 식스타일. 안녕하세요, 컬러를 사랑하는 남자 패션 유튜버 식스타일입니다. 옷을 잘 입는 방법은 정말로 많지만 그 중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방법이 바로 컬러로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0년 FW에서 가장 핫한 컬러 레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컬러 포인트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 컨텐츠를 위해서 내돈내산한 레드 컬러 아이템 다섯 개를 함께 소개할게요. 오늘은 아이템 소개보다는 포인트 방법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꼭 레드 아니어도 다른 컬러에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큰남 여러분들, 큰남 대봅시다. 좋아요, 구독하기. 아이템 중에 강한 원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컬러들이 있죠. 대표적인 컬러가 저는 레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레드 같은 경우에는 컬러 자체가 되게 강하다 보니까 처음 활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고요. 블랙은 이렇게 올블랙으로 입어도 되게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레드는 원체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럴 때는 이런 종류의 아이템을 하나만 활용을 해보는 겁니다. 이 신발은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콜카의 스니커즈인데요. 원색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포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올블랙에다가 이런 신발 하나만 딱 착용을 해줘도 뭔가 다른 사람과는 차별화되는 그런 컬러 포인트를 줄 수 있거든요. 이런 콜카 스니커즈 외에도 반스부터 해서 레드 컬러를 원세로 가지고 있는 그런 스니커즈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취향에 맞춰서 픽해두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이런 모자로도 포인트 주기 너무 좋죠. 이거는 이번에 구입한 제품인데 척에서 나온 볼캡이에요. 가격은 3만 3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우선 레드 바탕에 하이트 컬러로 자수가 들어간 제품이에요. 개인적으로 레드 바탕에 이런 하이트 컬러가 들어가니까 훨씬 더 포인트를 주기도 좋고 활용하기도 좋더라고요. 또 뒷부분은 버클 형태로 사이즈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본인일 때 군무 59일 착용했던 그런 대두샷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대두도 활용 가능하니까 대두 친구들 들어와! 맨투맨이나 니트를 활용하기도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모자나 신발에 비해서 맨투맨과 니트 같은 경우에는 컬러가 되게 핫 드러나는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들을 활용할 경우에는 다른 아이템들을 무채색이라든가 크림 컬러를 활용하시면 더 컬러 맞추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맨투맨인데요. 보세 쇼핑몰인 자동에서 구매를 했고요. 33,000원에 구매를 했어요. 1942 프린팅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거 하나가 되게 쉽게 포인트가 되는 그런 제품이고요.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민문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포인트 주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게 또 세미 오버핏이어서 핏 자체가 제가 좋아하는 그런 핏이다 보니까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컬러를 도전할 경우에는 보세로 많이 활용해요. 아무래도 요즘 도메스틱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거의 뭐 5만원대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처음 도전하는 컬러를 선뜻 구매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보세 제품들도 다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되게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컬러를 도전해보고 싶은데 가격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절하게 보세를 활용하면 컬러 도전도 좀 쉽게 해볼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고요. 크림이랑 레드 컬러도 궁합이 꽤 좋아요. 특히 맨투맨 로고가 화이트여서 팬츠랑 신발은 크림으로 톤톤 포인트를 함께 줬는데도 잘 어울리죠. 이런 식으로 크림이랑 매칭하더라도 포인트 주면서도 쉽게 활용 가능하고요. 같은 레드지만 니트류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니트가 소재로 인해서 맨투맨보다 단정하고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또 맨투맨과는 다른 그런 매력이 있거든요. 제가 세 번째로 구입한 레드 제품은요. 바로 쿠어의 레드 울 니트입니다. 품명에서 알 수 있듯이 울로 구성된 제품이고요. 저는 이제 출시하자마자 바로 구매를 했고 또 쿠폰까지 좀 먹여서 58,520원에 구매를 했어요. 와, 쿠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정말 제품 마감이 좋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밑단 되게 얇게 처리되어 있고 소비들이 이렇게 얇게 처리되어 있어서 되게 깔끔한 그런 느낌을 주고요. 맥란이 되게 좀 튼튼하게 잘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저의 선호도 잘 맞아서 올해도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어요. 핏도 세미 오버핏이어서 되게 핏도 되게 예쁘게 잘 빠졌고요. 또 착용했을 때도 까끌거림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더 좋더라고요. 블랙 앤 레드 조합은 언제나 질리죠. 레드가 밝지만 블랙이랑 활용하면 튀지 않으면서 포인트를 딱 줄 수 있어요. 특히 가죽 제품이랑 매칭하면 더 센스 있어 보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원색이 부담스럽다면 로고에 들어간 레드 컬러를 활용하셔도 충분히 멋스럽게 코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코디 방법은 장점인 게 로고 한 개로 쉽게 포인트 줄 수 있지만 두 개, 세 개를 같이 활용해서 깔맞춤을 통해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고요. 코디 센스가 되게 있어 보이기 때문에 스타일링까지 같이 자라는 그런 이미지도 함께 줄 수 있습니다. 개꿀. 네, 네 번째로 구입한 레드 제품은 카멜 워크의 맨투맨이에요. 이 맨투맨은 크림 바탕에 레드 포인트로 로고가 들어가 있어서 구입을 했어요. 필수 노버피 제품이어서 캐주얼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저는 할인가로 37,800원에 구매를 했어요. 딱 봐도 레드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크림이 바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활용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맨투맨 하나만 착용해도 컬러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심심하지는 않죠. 레드 컬러를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은 이런 무드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이번 코디는 맨투맨 로고와 신발 로고 컬러를 매칭을 해줬죠. 아마 옷 좀 잘 입으시는 분들이라면 쉽게 활용하시는 그런 컬러 포인트 코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신발의 로고 컬러랑 맨투맨 로고 컬러만 같이 매칭을 해줘도 컬러 포인트 주면서도 통일감까지 같이 줄 수 있거든요. 그럼 저 스니커즈 신발은 바로 뭐냐? 바로 이 신발입니다. 바로 아식스의 타이거 러너이고요. 화이트 바탕에 레드 로고가 들어가 있어서 포인트가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정가는 69,000원인데요. 저는 60,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제가 평소 260을 짓는데 이거는 반업 올려서 265을 구매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신발 착화감도 괜찮고 더 편하게 활용할 수 있더라고요. 이 신발을 좀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반업 정도는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고요. 확실히 이렇게 원색으로 되어 있는 스니커즈보다 이렇게 로고만 컬러감이 있는 신발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아이템들이랑도 컬러 매칭하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아식스 외에도 로고만 이렇게 컬러가 들어간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취향에 맞춰서 좀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의 코디 스펙튬이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자, 맨투맨, 신발 로고 컬러 이렇게 맞춰줘도 강하지 않으면서 통일감 있는 그런 코디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깔맞춤을 하더라도 너무 막 티나게 깔맞춤을 해버리면 투머치하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하셔서 코디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오케이? 레드 컬러 아니어도 다른 컬러로 충분히 적용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기 때문에 옷을 잘 못 입는 페리니 분들은 꼭 이런 방법들 활용하셔서 여러분 코디에 색감을 더해주면 훨씬 더 멋지게 코디할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빠이!